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또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27페이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리버리 어림셈법 그래서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한 해에 소득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고 운용만 따져요 매기간 똑같다는 건데 일단 승수법과 수익일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총 투자액이구요 총 투자액이다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순영업소득 이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자 우리가 지금 승수법과 수익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몇 배냐가 중요해요 몇 배냐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 1억이라는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배수니깐 2천만원이 내려온다면 자 1억은 2천만원에 대해서 몇 배예요 다섯 배죠 그럼 요거는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소득 순수가 5라는 거는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본회수 기간이 자본회수 기간이 5년 걸린다 기간이 짧은 게 좋잖아요 순수는 작을 수 좋고요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반대예요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거죠 몇 퍼센트 그리고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높아야 되죠 역수잖아요 2천만원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2천만원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눠요 1억이라는 게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높아야죠 역수관계다 이렇게 놓치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한 해의 운영수익만 반영하고 넘기시면 이제 아까 제가 승수가 4가지 승수가 있었죠 4가지 승수가 그래서 승수는 투자금액 1억에 대한 투자수익이 몇 배냐 수익률은 매년에 어떤 그 매년에 수익률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2천만원씩 1억이면 1억 2천만원 20%에 대한 수익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1억을 투자해서 2천만원씩 벌었다면 5년이면 해소하잖아요 이게 역수관계라는 거는 20%씩 5년 되면 100%가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이 좀 전에 봤지만 총순전후가 있죠 총순전후 총소득승수 총소득승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승수 이 순소득승수가 별표처럼 보세요 이게 자본해수기간 잘 나옵니다 순소득승수 찾으셨습니까 자본해수기간이라고 보세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자본해수기간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수지승수 세전현금수지승수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승수 세후현금수지승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갔었어요 총 그죠 총투자액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투자액 이렇게 잡으시고요 전후는 뭐예요 지분 지분투자액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총순전후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요것도 지분이 올라갔죠 그죠 지분이 올라갔고 그냥요 앞에 앞에 게 내려가죠 요건 총소득이 내려가고 요거는요 순소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세전현금수지가 내려가고 얘는 세후현금수지가 내려가죠 수익율법은 역수죠 그죠 수익율법은 역수입니다 그래서 비유분석안에 총자산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매출에 대한 회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요 총 소득이 올라갔죠 총소득을 무슨 투자액으로 총투자액으로 총투자액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다 총총총 총총 다 총이 들어가요 다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얘와 역수관계가 뭐죠 종합자본원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이 또 생략이 됐습니다 종합자본원원율 역수는 안 적어도 되겠죠 반대니까 항상 배당을 받는게 세전이거든요 지분배당 나오면 세후다 세전이다 세전 지분배당률은 세전이다 지분배당률은 세전이다 그 다음에 세우니까 세우죠 세후 수익률이 되겠죠 세후 수익률 요렇게 해서 네가지가 역수관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어림샘법의 한계라는게 있죠 당연히 비율간에 직접 비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미래에 현금수지를 할인하지 않았다 하필시장가치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투자부동산의 보유기관 중에 시장변화했다는 현금으로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투자결정의 판단지표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빨리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 투자해서 2천만원이다 그러면 자본해수기가 5년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소규모 부동산 같은 데나 우리 실무에서 빨리 빨리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분석이라는게 있나요 비율분석 자 비율을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비율들을 이제 한번 봅니다 대부비율이 있고 부채비율이 있죠 대부비율로 하고 부채비율이 또 우리가 연관돼서 잘 나옵니다 그죠 아까 아까 이제 우리 지렛대효과에서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갈게요 자 대부비율이라는 것은 비율분석으로 가죠 비율분석법은 비율을 갖고 따져요 대부비율은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담보인정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장금 LTV라는 것은 L을 V로 나눈다 론이 융자의 계약 부채장금 부채장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론 밸류가 부동산 가치거든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의 부채장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억에서 70%에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니까 상한이 됩니까 그러면 7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조금 시점이 한 2년 지나니까 상한이 돼서 1억이 5천만 원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바뀝니까 그래서 부채장금을 넣는 거죠 그런가요 왜냐면 그냥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갚아나갑니까 그럼 대부비율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대부비율은 그냥 해요 이건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은요 내 돈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가 70이면 자기자본이 30%가 되고 대부가 80이면 자기자본이 2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비율이 만약에 70%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얼마예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30이 되겠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지분 수익 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분비율입니다 지분비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을 합치면 1위에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삼겹살집이 하나 오픈했는데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알겠어요 괜히 했나봐 진짜 뭐 한 마리 대부가 지분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죠 부채비율과 대부비율은 연관이 돼요 그렇죠 부채비율은 아까 지렛도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결시키시면 타인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다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하고요 부채라고 하고 자기자본은 부채에요 자기자본은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 지분입니다 그럼 몸모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가죠 네 그럼 몸모에 대한 뭐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다른 비율인데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신 50 100 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 자 50%를 내가 빌렸대요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50%가 5천에서 내가 5천 들어갔죠 그럼 이건 1이 되죠 그럼 1배수라는 거죠 그럼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 돈을 80% 빌렸다는 거는 8천만 원이 나간 겁니까 내 돈이 20이니까 4배가 되겠죠 그럼 400%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다른 비율이지만 관련은 이 있다는 얘기에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부채감당률에다가 별표 쳐 보세요 아 잘 나오죠 왜냐하면 염력이 특강할 때 제가 그 기출문제 할 때 순당당이라고 하시죠 부채감당률로 대출을 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상가 건물 같은 거에 그 대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감당률은 부채감당률은 그냥입니까 일보다 커야 됩니까 커야 되죠 부채감당률이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오냐 자 지금 제 친구가 은행에서 3을 부채감당률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높게 받았거든요 너 왜 그래 했더니 1층에 순두부찌개가 장사가 작아서 월세를 잘 낸대 그럼 따 보세요 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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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부가요 부채서비스 일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보다 커야지만 클수록 순소득이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감당하기 충분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불액률이라는 게 있나요 네 채무불액률 자 또 이제 얘가 채무불액률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부를 암기하시는데 밑에는 그냥입니까 유효가 내려갑니까 유효조두둑이 내려가죠 내려가고 위에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에요 영업경비 그래서 위에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 유영부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그럼 이건 커야되요 작아야되요 작아야되죠 크면은 채무불액 가능성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재밌게 자 따라해보세요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있다 유채꽃이 피어있다 그래서 유영부를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치가 1보다 작을수록 채무의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라는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영업 경비 비율은 학계 논의에서 무슨 비율하면 앞에게 올라가거든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자 이건 조소득으로 나누겠죠 그럼 이 비율도 높아야되 낮아야되요 낮아야되죠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거죠 이 비율이 작아야되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겠죠 자 그럼 맨 밑에 비율 분석법의 한계를 본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 각 구성소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비율 자치가 왜곡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분투자자와 대출간에 요구하는게 서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왜 비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인 비율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지금 자 3번에 가시면 합해 시간같이 이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다음주에 가서 하구요 간단한 것만 좀 할게요 이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다음주에 해드리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1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회계적 이익률이라는게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잡으세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장부상 장부상이에요 이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평균 자본이익 많이 나와야 되죠 장부상 세후 연평균 투자 기대수익을 해당 투자하는 연평균 순 장부가익으로 나눴다가 되어 있죠 연평균 회계이익이 있으면 장부상의 평균 투자를 나누고 버린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면 장점으로 본다면 이게 장부상이잖아요 간단하고 회계 장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그냥 합해시한 가치를 무시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주에 오면은 제가 그 페이지 129페이지 가시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서부터 해달라고 하십시오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를 이제 팁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시면 다음주에 할 거지만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할인법과 비할인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비할인법이 많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할인법으로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맞추는 건데 할인법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하겠지만 비할인 기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주에 예고편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자 그럼 할인을 했죠 그래서 순형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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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가 동그라미 현가가 붙었잖아요 현가가 붙은 건 무조건 합해시장 같이 할인 한 거예요 내깔 현가로 가고 우리가 연평균 순형가 라는 게 있는데 연평균 순형가도 그냥 해요 순형가가 붙었어요 붙었고 현가 해수기간도 현가가 붙었죠 해수기간법 이렇게 보시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수익율법하고 뭐죠 수익성 지수법 자 그러면요 내부수익율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는 현가가 붙었나요 안 붙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현가는 그냥입니까 어디선다에 보입니까 보이면 순형가가 무조건 찾는 거죠 근데 내부하고 지수는 안 붙었죠 그래서 이것만 따라 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 이 세 가지 단어만 암기하시면 할인법이거든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갈게요 밑에 비할인법에 승수법 수익율법은 뭐 붙었어요 안 붙었어 안 붙었고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리행 총자산 영업경비 안 붙었잖아요 획기적 수익률도 안 붙었고 단순해수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가 내부 지수 현가 내부 지수 다시 현가 내부 지수만 고려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주에 예고편 129페이지 갑니다 129에 할인연금 수시분석법 찾으셨습니까 네 밑에 종류에 1번 순형가법 고려합니까 네 고려하죠 현가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2번 2번 수익성 지수법 고려합니까 네 뭐가 붙었죠 지수가 붙었잖아요 3번 내부수수법 고려합니까 네 내부 붙었잖아요 네 찾았습니까 이 세 단어만 찾으시면 엄청나게 할인기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다시 현가 내부 다시 현가 지수 이것만 찾으면 할인기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인기법이냐 아니냐 이걸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오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에 2번 문제 있었죠 네 자 종합수익률이 10이죠 네 대출금매 10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났죠 네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의 레벨이 효과죠 그런가요 네 그럼 10% 밑으로 찍으셔야죠 네 그럼 5%나 8%쪽이 답이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1번 5번 타인자분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 증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가 낮잖아요 네 부채비를 낮춰도 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 라고 하셨죠 있다 없다 없다 그런가요 네 자 3번 3번의 정답 몇 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에 회피가 되겠죠 그렇죠 회피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4번에 보시면은 4번에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 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커요 기대가 커요 그리고 평균분산 지배율을 떠나면 A와 B가 수익률이 같죠 네 그럼 A보다 B가 위험이 더 크다 어떤 걸 선택하겠다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회피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차 보급성 기후기는 가파르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죠 그러면 부다 정이다 정 무 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도 상승한다 할게요 5번의 정답 4번인가요 구성 산업수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 A, C가 좋아요 A, C, E가 나요 A, C가 낫다는 거죠 자 6번 갑니다 1번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체계적이죠 네 분산 투자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2번 자 투자 상관계수가 1일 때만 위험 절감 효과가 없죠 그럼 1보다 작다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3번 두 개의 수익이 서로 다른 방향이면 양이 아니라 위험 분산 효과 커진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최적이다 4번이 맞죠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투자 연수를 늘릴수록 어떤 위험 비체계점을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점을 줄인다는 것은 총 위험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7번은 제가 어떻게 풀어냈어요 야매로 풀어냈죠 그래서 80, 480, 260이니까 820 이 문제는 반드시 맞히시고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8번도 마찬가지죠 50대 50였죠 그냥이니까 반반시 쪼개입니까 쪼개서 566 나왔으면 곱해서 더해서 580 나오면 5.8%가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11번 대비 얘도 그냥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되죠 얘도 시간 자체가 1분 안에 들어가요 9번 1번 장금비율과 상한비율을 합치면 1 여년 나오면 저상 연금형과 저상 3번은 원리급 4번은 5번이 맞죠 5억 2십을 5년 후 미래가치 개수 맞죠 맞습니다 이제 10번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순소득 산정 임대료 수입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영업소득세 왜 안 들어갈까요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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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재산세 왜요 영업경비에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이자상 왜요 부채서비스납 빼니까요 영업의 수익 왜요 순소위에 있잖아요 기타소기 있잖아요 공실론 위에 있죠 화재범료 왜 왜 포함되니까 강가상합비 왜 아니죠 강가상합비는 그냥 날리시면 안됩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강가상합비가 어떻게 밑에 있어요 강가상합비는 영업경비 산정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강가상합비를 알려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는 알거든요 그렇죠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는 구하기 때문에 세후 산정할 때는 강가상합비를 알아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영업소득세가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건 순소득이니까 강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원금 상한액도요 안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유효가 더 쉬운 문제입니까 순소득이 더 쉬운 문제입니까 유효죠 그렇죠 유효는 그 위에 것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항상 위에 게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딱 두 개예요 얘 산정하는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공기 이용순을 알 수 있어야만 풀어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버는 어떻게 돼요 실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제껴주셔야 되죠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제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은 시험장이 아니니까 일단 풀고 나서 가시는데 얘가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얘가 이제 가장 fm들로 책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있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니까 다 포기한다면 뭐 강의할 수 없죠 그죠 뭐 이것만 하세요 저것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현가 또 내부 지수 지수 그래서 일단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별표를 좀 쳐놓고 내가 다음 주에 저를 만날게요 그래서 129페이지 가시면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 있나요 네 얘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현금 수집 가공기 이용수도 100%였죠 네 얘도 100%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현금 수집하고 얘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도 100%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보시고 좀 아쉬워서 132페이지 가시면 132페이지 가시면 좀 아쉽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5번 정도 한번 볼게요 5번에 가시면 어림샘법 중 순서독 순수법이 있었죠 네 이게 자본해수기관이에요 네 그럼 순수값이 크다는 건 자본해수기관이 길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순수에다가 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해수에 자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순서독 순서법에 순 있어요 순 동그라미 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본해수기관에 자 있어요 네 자 따 보세요 순자는 짧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독도 짧아야 되고 자본해수기관도 짧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독법에 순수값이 크다는 건 회수기간도 길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웃음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자 다음주에 제가 129페이지 가셔서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할인연금수지분서법에 할인법은 어떤게 붙어요 어떤게 붙어요 현가 내부지수 어마타임 현가 내부지수 그래서 이제 다음주에 할인연금수지분서법이 출제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형가 내부수지법 수익성지수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프린트는 가져가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틀린 부분이나 이런게 있으면 오답노트 같은걸 좀 보시면서 보시만합니다 이렇게 문제 드리는게 괜찮죠 네 왜냐면 이게 요약지만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풀어서 가는걸로 이제 가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 투자론 파트가 6에서 7 8문제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가장 잘 나오는거는 그냥 들으세요 딱 보세요 포트폴리오 90%입니다 또 하필의 시간가치 90%고 그 다음에 아까 가공기 있었죠 네 그 90% 여기 지금 아까 할인연구수신부서였죠 90% 네 파트는 거의 한 문제씩 배정이 돼요 가져가셔야 되는거죠 지렛대효과라는 것은 매년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렛대효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어림샘법하고 숭수법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문제가 매주 매번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도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따라해보세요 포트폴리오 하필의 시한가치 자 그 다음에 현금수지 가공기 유용수는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할인연구수지부서법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나 이거까지 다섯 파트가 거의 시험문제는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시험문제는 나온 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오늘 파트가 그거예요 오토폴리오 하필의 시한가치 현금수지 요건 아직 안했죠 그럼 다음주에 제가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